지금 장인어른이랑 야간시장 장보러 가는 길입니다. 그 나이트마켓은 야간시장은 일반인들한테는 이제 10시까지 개방을 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내일 새벽까지는 정말 상인들한테만 이제 거래를 한다고 해요. 장사하시는 분들도 다 이제 서로 거기서 구입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고 아 1년 내내 그 야간시장을 한다고 해요. 아침 한 6시 정도까지 그 야간시장은 조금 더 이제 저렴하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그 때 맞춰서 지금 아 겨울에는 그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대요. 이제 여름이라서 저희 시장 가기 전에 이제 기름 좀 넣으려고요. 라트비아에서는 기름을 어떻게 넣는지 한번 볼까요. 뚜껑을 열고 이건 뭐죠? 디젤인가요? 디젤? 디젤요. 아 디젤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셀프에요 셀프. 지금 이 주유소 카드가 또 따로 있나봐요. 영수증을 받았다가 네 한 달 내내 기름을 넣고 이제 거기에 이제 영수증으로 남으니까 이제 한 달 뒤에 한 번에 이제 또 페이를 하고요. 자 이제 기름이 들어갑니다. 볼까요? 여기 위에 이제 몇 유로. 여기 이제 몇 리터. 이건 이건 뭐죠? 아 요거는 아 같은 휘발유인데 여기 조금 더 낮대요. 숫자가 높으니까. 네 61유로. 거의 뭐 6만 8천원 정도. 52리터. 만땅이. 네 그리고 이제 영수증을 이렇게 찾아서 네 가시면 됩니다. 저렇게 영수증을 받고 이제 또 나중에 그 전자메일로도 영수증을 보내준대요. 네 아까 그 주유소 그 후불제 카드. 라트비아인 시민만 그것을 이제 발급을 해주고 나중에 이제 후불로 결제를 할 수가 있구요. 외국인들은 비자가 있다고 해도 언제 우리가 여기 라트비아를 떠날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후불로 해주진 않을 거라고. 네 장인어른께서.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모아서 낼 수 있습니다. 그 저 카드가 없는 분들은 여기 현지인이라고 해도 매번 바로바로 결제를 해야 되구요. 네 저 카드가 좋은게. 그 일단 할인도 된대요. 네 야간 시장 시간 오후 5시부터 아침 7시 반까지. 네 집에서 가져온 비닐팩들이랑 이제 무거운 것도 이제 실고 가야 되니까. 이렇게. 지금 바로 고급을 받을 때. 2만원 전 viel가능하고. 그녀는 문자로도 방법을 꼭 확인해주세요. 2만원 전 확인해주세요. 4만원 전에는 whoever 이거 감사합니다. 매운 고추 저희가 오늘 장볼 것들 적어서 오긴 했는데 가격들을 전부 다 살펴보시고 구매를 하신다고 150메달 정도 들어왔네요 딸기 1kg에 6,000원 딸기 너무 비싸서 저건 안 살 겁니다 마늘 260g에 2,000원 딸기 마늘 260g에 2,000원 딸기 고추 마늘 다진마늘을 넣고 수프를 만들어요 따뜻한 수프를 마늘은 엄청 많네요 우와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 여기 또 샀어요 좀 더 비싼거에요 아까도 샀는데 그 마늘을 여기서 또 한 번 사셨어요 좀 전에 산 그 마늘은 세 쪽에 90센트 그러니까 1200원 정도 와 이거는 콩 같기도 하고 블루베리 블루베리 아삭아 스노트 아삭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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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kg에 700원 아삭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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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지금 저희가 15kg 감자를 살 거예요 8500원 아, 손을 준다. 이렇게, 아름다운. 이런 거? 아, 여기가 뭐지? 눈을 마치고. 오늘은 다 밤에, 그가? 네. 네. 네네. 네. 그것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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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! 50선 오.. 600원 숙소 많이 먹어요 딜 아 딜 가시? 깍 저희 집에서 오이 엄청 많이 먹거든요 꼼꼼하게 제념에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1kg에 1유로 30센트 1,600원 정도 자 피니쉬 1kg에 2유로 20센트면은 체리야? 2,600원 정도? 1,500원 정도? 장인어른께서 체리 QRS에 1 박스를 사셨어요 이게 얼마인지? 2,000원은 120센트 12,500원 정도? 1,500원 정도? 1,000원 정도? 한 박스에 장모님을 위해서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건가봐요. 장모님께서 파 사는 거 깜빡했다고 다시 파를 사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 둘이 가는 중입니다. 저는 신 거를 싫어해서 제가 먹을 바일은 마땅치가 않네요. 파가 있습니다. 파 1유로 10센트면은 1,400원 정도? 약간 한 묶음. 제가 좋아하는 매운 고추도 사도록 하겠습니다. 거의 1,000원 정도? 2개에 1,000원 정도. 지금 양파랑 당근을 사러 마시마라는 마트를 갈 거예요. 보통은 시장이 조금 더 싼데 양파랑 당근이랑. 오늘은 여기가 더 비싸다고. 조금 더 저렴한 마트로 가겠습니다. 조금 더 저렴한 마트로 가겠습니다. 해고싶은 강요일 업로드 강요일 업로드 강요일 업로드 강요일 업로 Jawa